LA 카운티 지역에서 올해들의 첫 번째 웨스터나일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뇌염 모기에 각별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원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올해 첫 웨스터나일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견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샌게브리에 벨리 지역에서 웨스터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확인된 2명의 감염자에 이어 남가주에서는 3번째입니다. 모기에 물려 웨스터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열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무엇보다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국은 특히 고온다습한 벨리 지역 주민들은 모기 기피제 등을 반드시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매년 평균 221명의 감염자가 발견되고 있으며 이 중 7%는 각종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LA에서 SBS 이원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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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에서 SBS 이원정입니다.